중학교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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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n boy 제가 이걸 말하면 My first love story 넌 나의 약이야 팔 뒤꿈치 벗어주고요 이게 바로 십자고기 아니 십자고기 야 너무 행복하다 이거 어떻게 좋아 태국을 추니까 기분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아아아아 손을 계속 안고봐 광탄에 광탄에 찍힌거라 김윤씨 귀여워 귀여워 촬영이었습니다 힐 아아 힐 아니 이치 힐 근데 자르집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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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홉 오비형 집에 언제 들어와요? 심심해요 형 타이어 안하네 미리 앉아 미리 앉아 미리 앉아 엎드려가 아니잖아 엎드려 일어서 잘했어요 세파이 잘했어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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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예스 잘한다 와이 pad 슈가 슈가 수강은 ㄲㄹㅇ 다이았이든 요는 허니브즈 슈가 플럼 뱀뱀뱀 요는 좋아요 픈 고맙습니다 다닐cepcion bleach 다닐MPON 한번 불러요? 저한테 문자가 오는 멤버가 있었어요. 왜 무서워? 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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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상도 못했었고. 진짜. 근데. 중간말은 다 이제. 제 끝말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거라는데. 처음 들었어요. 마지막! 해야 돼. 해야 돼. 너무 궁금하다. 그냥 구져들리. 사면 나고 있어요. 사면 나고 있어. 사면 나고. 사면 나고. 내가 이제 성공을 짜야. 그날, 그날 2명한테 보여. 바로 접니다! 저도 마지막에 타란 날씨야. 어 부럽다. 너무 민망하자. 사랑한다고 한 번 보여주라. 형님 사랑합니다. 슈가 형. 그 문자 저도 받고 싶은데요. 뭐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끝나고. 나 아무 문자 보내고 있어. 나 어떻게 절 받고 싶나. 나도. 와 윤기야 이런 거 많은 거 안 바랬다. 나도 절 받고 싶다 슈가 형한테. 열 글자만 보내주라 열 글자만. 복사 무섭기도 좋다. 슈가 형 가라. 슈가. 메시지. 메시지. 무슨 메시지. 진짜 너무 오래. 오. 정말 오래. 마지막 멘트는. 아. 마지막 멘트는. 마지막 멘트는. 마지막 멘트는. 마지막 멘트는.